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JSJ님이 김프로님 나오시면 마음이 안정돼요 이렇게 쓰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안정되시면 매일 나올까요? 그러셔야죠. 그럴 수는 없고. 아니 근데 우리 정프로 2프로 페어가 아주 그냥 찰떡궁합으로. 아주 좋죠. 근데 좀 가혹하긴 하지. 왜냐면 저녁도 하고. 맞습니다. 밤도 하고. 근데 정프로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프로 2프로가 대표이사잖아요. 어떤 분들은 김프로가 막 가혹하게 시킨다.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요. 정프로가 자발적으로. 2프로는 약간 피곤한 척하는데. 또 방송 모르겠어요. 정프로의 부축임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래도 열심히 두 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좀 빠졌는데. 한투중권의 박재용 차장과 마감 시간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는 30포인트 하락했고요. 3,00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살짝 걸쳤네 3,000포인트. 3,000포인트 약간 지지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출발은 이제 플러스로 출발을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서 출발을 했는데.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계단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계단식으로 쭉 한 번 빠지고. 중국증시 열리면 한 번도 쭉 빠지고. 점심 먹고 나서 살짝 들어올리는가 싶더니 한 시에 또 훅 빠지고. 이게 사실 제일 기분 나쁘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하면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기회가 있는데. 그렇죠. 계단식으로 그냥 쭉 빠지고 쭉 빠지고 쭉 빠져버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시장 왜 이래?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장이었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네. 맞습니다. 금리도 좀 반낙해줬고. 그러면 나스닥이 쫙 세우는 모습이 나와서. 야 이제 뭐 3000포인트 지지하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가 보다. 그런 방심한 구간에 조식이 폭삭해버렸네. 맞습니다. 금리도 살짝 떨어졌고. 나스닥도 올라왔어. 오늘은 우리도 성장주나 이런 거 좀 달려가겠다. 그랬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고요. 오늘 이게 전일 있었던 뉴스인데 EU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의 인권 침해 제재 발표를 하면서 중국도 신장 위구로 건드리니까 중국도 화가 나서 EU 너희도 그러면 우리 보복 조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오늘 열리자마자 좀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11시 반에 중국 반영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또 계속 또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미중 무역, 재작년에는 이제 미중 무역 문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럽까지 가세하면서. 그런데 유럽의 EU에 중국 제재를 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제재하면 뭘 하는데? 제가 정치적인 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미국과 EU의 관계에서 EU가 뭐 중국을 막 압박할 만한 무슨 무기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미국만큼 유럽에 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고. 정치적으로 왜 그러는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미국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트럼프랑 중국이랑 1대1로 붙었는데. 이제 바이든의 전략은 우리 동맹끼리 좀 힘을 합쳐서. 연대한다. 연대한다. 이제 그런 거라서. 유럽이 이렇게 중국을 또 괴롭히면 중국을 괴롭히면 또 미국의 기세는 좀 더 등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밀리면서 우리 증시도 조금 좋지 않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업종으로 보면 2차전지가 좀 많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반등을 처음 하는 듯하니 다시 빠져버렸더군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또 반등을 주면서. 괜찮은 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80만 원 간당간당했었고. SK이노베이션도 20만 원 간당간당하면서. 뭐 LG화학은 뭐 100만 원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꽤나 많이 빠져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의 몇 가지. 테슬라는 이제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어제장에서. 테슬라의 악재로 본자면 중국이 관용차에 테슬라 사용을 배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뭐 민간은 어떻게 규제할 수는 없고 관용차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야 이것도 한번 뭐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혹은 미중 무역 갈등에 예전에 막 애플이 그랬거든요. 201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아이폰 안 팔릴 거다라고 하면서 막 흔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관용차 사용 배제 이런 악재가 있었고.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자유주행 중 사고가 나는 것들. 이거 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좋네. 네. 이것도 또 악재고. 그러면 또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폭스바겐도 우리가 2025년에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 1등 할 거야. GM도 전기차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악재들이 또 반영이 오늘 밤에 또 되는 것이 아니냐. 테슬라에 대해서. 네. 네. 그런 걱정들이 있고.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글쎄요. 그런데 뭐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면 벌써 다 했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지금 당장 폭스바겐이 배터리 공장 짓고 개발한다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좋은 양질의 배터리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너무 또 걱정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작년 9월에 생각을 해보면 작년 9월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작년 9월? 네.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얘기하시는데.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는 하루를 못 버텨요. 그때도 이제 엘런 머스크가 우리가 배터리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LG화학이나 2차전지주들이 한 달 정도 안 좋았거든요. 그 전부터 좀 빠지기 시작해서 배터리 데이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때 이후로 또 100만 원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는 걸 보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많이 올랐지. 맞습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건 있는데. 그런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배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반영한 건데. 일단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이 진짜 성장이 계속돼서 가느냐. 아니면 성장이 진짜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 진해가 직접 만들어서 성장이 사라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장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상간에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다 배터리 만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원가 차지하는 게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만든다고 하면 껍데기만 만드는 거라서.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랑 모터랑 이런 것들을 내재화하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화학기업들이 10년 동안 연구한 그런 것들을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예를 들어 2018년도에 보쉬. 보쉬라고 하면 전 세계 자동차 부품 1등이거든요.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삼성 SDI랑 협력을 하면서 배터리를 개발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보쉬가 2018년도에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철수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 안 해. 이건 힘들어. 라고 해서 철수를 했거든요.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진해가 한다고. 진해라는 표현은. 괜찮아요. 폭스바겐이 한다고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BMW 같은 경우에는 외주로 계속 우리가 하겠다. 그게 더 합리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워낙에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만들고 있고 또 전기차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넘보는 1등 업체가 된다고 하니까 BMW는 사실 몇 대 안 만들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고급차 위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포지셔닝이 고려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배터리 만들 거라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다 폭망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구구한 것 같은데 맥주 가격이 오릅니까? 속상합니다. 속상하지 않으세요? 술 좋아해요? 좋아하죠. 속상합니다.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여의도는 지금 술값 되게 비싸잖아요. 병당 5천 원 아닙니까? 여의도는 지금 경계 엄청 좋더라고. 병당 5천 원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병당 6천 원, 7천 원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오비맥주. 맥주 업계 1등이죠. 카스그레시 등 제품 일부의 가격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인상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계속 국제국물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식품 가격 오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가격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 올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제품군에 가격 조정이 있다. 지금 세율이 좀 맥주 관련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발포주 이런 것들 지금 세금이 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가격 인상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음식료 업종들이 다 좋았거든요. 이거 선거 앞두고는 다 오르더라고. 대선 앞두고 1년 동안에. 보통 선거 앞두고는 안 올리지 않습니까? 아니, 선거 앞두고 올리지. 뭐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음식료 업종이 좋다. 왜냐하면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원가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원가 올라가는 거를 제품 가격에 반영시켜버린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거는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옷 같은 건 안 입어도 되잖아요. 추우면 원래 있던 거 입어도 되는데 음식 관련된 소비는 가장 나중에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올리기 얼마나 좋아요. 원가가 올라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원가가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입다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올리니까 코카콜라 먼저 올리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금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미국 채 10년 물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던데 어제에 이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1.7 중반까지 갔다가 1.6 중반이면. 1.65 수준이라면서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언제든 올라가면 또 1.7 넘어올 수 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국제효과 많이 올랐으니까 기저효과로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 이런 게 올라다보면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도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음식료 업체들은요. 인플레이션 해체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이라서 오늘 좀 상승을. 아니 그런데 아침에 내가 이제 진행하면서 저는 예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채권을 했잖아요. 또 해외 채권 같은 거 제가 많이 해가지고. 야 금리도 살짝 하락 조정 한번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연부장한테 미국 채 금리가 1.5 때라도 이렇게 반납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장중의 1.65 때까지니까 장중의 7호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0pp 정도 어쨌든 장중 기준으로는 하락 조정을 했는데 나스닥 선물이 오를 줄 알았더니 빠져버리대. 빠지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나스닥이 왜 안 오르고 빠져버리지. 기술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보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소폭 빠지는 거니까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테슬라 좀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아시아 증시 빠지는 것도 또 반영이 됐지 않겠습니까. 중국 흔들리니까 그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 경기가 좋긴 좋은가 봐요. 해운주가 그냥 따뜻하더군요. HMM이 5배 올랐습니다. 그때 왜 7천 원 갔을 때 와 엄청 올랐다 그랬는데 그전에. 정말 대단하죠. 처음에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을 했었어요.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했을 때는 그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컨테이너를 못 구해서 이게 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약간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못 구해서 그런 거야.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그때는 또 그런 얘기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상하이의 컨테이너 운임이랑 BDI랑은 다른 거야. BDI는 이제 거나물 지수라고. 그렇죠. 알틱 드라이 인덱스죠. 그렇죠. 그냥 이제 벌크로 이제 막 실어 철각석 같은 거 실어서 나르는 운임인데. 이게 이 컨테이너 운임은 컨테이너가 없어서 그런 거고. BDI는 아직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야 철각석도 많이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BDI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뭐 올해 1월 달 1월 2월 BDI를 보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높은 치가 아니라 1, 2월 중에 가장 높은 최근에. 그러니까 경기가 중국이 막 철각석 많이 사들이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 경기 회복 때문에 BDI도 좋아지고. 여기다가 이제 공급 부족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 그러니까 배가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조선에도 막 수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LNG선 이런 거 수주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다 그런 영향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HMM 주가 한번 쳐보세요. 차트. 감자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주가 차트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주가가 나오죠. 살짝 이렇게 든 그런 주가가 나오고. 10년 장기 불황이었거든요. 10년 장기 불황에서 터널어운드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사실 미리 예측하는 건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구조조정 엄청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진해운이 없어졌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을 한 상황이라서 글로벌 해운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감자 반영한 주가죠. 예전에. 삼성이 엔티티 도코모에 통신장비 공급한다. 호재잖아요. 맞습니다. 반영이 됐나요? 그런데 사실 삼성에는 반영이. 왜냐하면 삼성이 통신장비 사업부가 그렇게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삼성에 반영됐다라기보다는 오늘 관련돼서 5G 업종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급등은 하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금액이나 이런 게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의미가 좀 있어요. 지금 한국, 일본, 미국의 통신 1위 업체들한테는 다 수주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엔티티 도코모가 일본의 1등이고. 그렇죠. SK텔레콤, 미국의 1등인 버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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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라이전 수주받을 때까지만 해도 5G 업종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AT&T는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5G 장비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삼성이 계속 장비 수주를 받고 있고 그러면 장비주들도 투자가 계속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게다가 주가까지도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생긴 거고 작년 8월부터 조정받기 시작했으니까 11월, 12월, 1월에 주가 엄청 좋았잖아요. 우리 주가. 그런데 5G는 반대로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5G 지금 진짜 이게 문드러지는 주가. 맞습니다. 엄청. 그런데 사실 주가는.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는 그럴 때가 기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요? 그렇죠. 주가도 이제 싸 보이고. 그런데 삼성이 수주를 계속한다는 거는 통신업체들이 아직 발주 사이클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크게 주목은 받지 못했는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얼마 전에 삼성이 캐나다. 캐나다의 업체 하나랑 장비 계약을 했고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다 보면 결국은 어팡은 다시 돌아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뉴스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딕네임을 못 봤는데 어떤 시청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쓰셨네요. 제가 살짝 봤는데 진짜 배터리 산업이 진입 장벽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정말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배터리 어려운 거라니까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증권회사 말고 연구소나 엔지니어를 한 명 불러다가 한 번 물어봐달라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해볼게요. LG화학 연락하셔가지고 LG화학에서는 어렵다고 하겠죠. 그래요? LG화학이 쉽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국책연구기관이나 모르겠어요. 이거 전공한 분들. 우리 700분에 달하는 우리 3% 자문단에서도 혹시 이런 분야에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분이 있으면 의견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하거나 아니면 익명성 때문에 만약에 인터뷰를 못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글을 좀 남겨주시면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배웠던 우리 박재용 차장과의 순서를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박재용 차장은 저 한마디만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해주세요. 제가 요새 컨텐츠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벤캐스에서 뭐를? 주식 초보자들 젊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돈을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시리즈로 한 6개 만들었거든요. 1편이 저번 주 금요일날 공개가 됐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투자의 정석 투자의 정석? 네. 아유... 정석이야. 우리는 정석하면 우리 시대 수학의 정석 생각나서 맞아요. 그겁니다. 그렇게 정석으로 공부하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벤캐스에 들어가면 있죠? 맞습니다. 벤캐스에 들어가셔서 박재용 차장의 투자의 정석 한 번씩 꽉 봐주세요.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 또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